세팅 완료 다들 어서 내려오렴 가족사진 찍어야지 그럼 나도 완벽한 가족사진을 위해 단정하고 심플한 옷차림으로 어머 당신 정말 멋지네요 모처럼 찍는 가족사진이니까 나도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당신 진심이야? 가족사진이라고 아이고 차비 그 옷은 뭐니? 고양이 옷이요 귀랑 꼬리도 달려있고 털도 뿜뿜 날린다구요 가족사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서오세요 티리도 대단하구나 그런데 뭐하고 있니? 가족들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여기다 타인의 사람은 가족인가요? 컵케이크 우리 가족 함께 찍어요? 동물도 우리 가족 같이 찍어요 할아버지 아빠들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건 완벽한 가족사진이 아니에요 일단 데스코드부터 맞춰볼까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양이 귀 달고 싶었는데 자 타이머 누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람 가죽만 찍어보도록 해요 완벽하게 컵케이크 우리 가족 양이들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모시도록 할게요 미안 미안 그래도 이제야 완벽한걸 자 뭔가 부족해 그래 미소 미소가 없어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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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특별 제작한 가면으로 미소 바로 이것이 완벽한 가족사진 하하하하 완벽하게 행복하군 가식적인 미소로 완벽한 가족사진을 만드는데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전 이 가족에서 빠지겠어요 티리 내가 아는 당신은 이렇지 않아요 안녕 여보 이제 내 가족은 냥이들 뿐이에요 냐옹냐옹 돌아와 잘못했어 다시 찍자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 완벽한 가족사진이니까 완벽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puisque 감사합니다 저희가